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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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솔직히 지금 너무너무 춥고 배고픈데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영계정 이제 상큼한거 해야겠다 주변한 휴양시설 파산 도중에 조난당했다는 소식입니다 산에 올라갔고 산이 됐어 그걸로 끝이야 그럼 내려와야지 거기서 삽니까 왕년의 멤버들 다 모였네 이번 원정은 정상에 오르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때문에 우리에겐 그 어떤 명예도 보상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기다려 우리가 꼭 데리러 갈게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